고장일 커피요? 근데 니들 아시기야? 고마워.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? 거긴 뭘 봐.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뭘 봤다고 그래. 니가! 조심 좀 아직 뜨거우고 그렇게 빨리. 어때요? 괜찮아요? 떨어져! 왜요? 효과 없어요? 그럼 뭐 쓰다듬어 드릴까요? 아! 됐으니까! 호도 하지 말고. 진짜 딴좋지도 마. 사무실 왜 이렇게 더워. 에어컨 최대로 튼 건데? 됐으니까. 퇴근하자. 집에 데려다 줄게. 밥 금방 되니까요. 좀만 기다렸다 드시고 가세요. 밥은 됐고. 물 좀. 밥은 됐고. 밥을 안 돼. 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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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